다음 게임도 잘하고 나면 기회가 또 있겠지 107에서 80명 됐으니까 27명 줄인 건가? 맞지 오빠? 오빠? 내가 진짜 오빠 맞아? 아닌 것 같은데? 아저씨 내가 몇 살로 보여요? 19? 미쳤어! 뽑기할 때 그냥 돼지게 놔뒀어야 되는 건데 39? 개소리하지 마! 마지막 기회다 49 비고 오빠 센스 요매해? 치고나는 거다 50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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